3.4.5.0 400문제로 은대푸니. 그지? 그게 아니고 약간은 이제 선생님이 의미적인 얘기인데 이 안에 있는 문항은 총 345문항이 있어요. 알겠죠? 345문항을 풀어서 50점에 가까이 가보자. 50점을 맞아보자. 이런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굳이 설명하면 3. 좀 크게 쓸까요? 그러면 3.4.5.0이니까 345문제를 풀어서 50점 맞겠다. 이런 얘기야. 누가 진 거냐? 내가 진 거야. 그냥.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그제 구성 자체가 우리가 모의고사는 많이 보잖아. 지금 선생님 올해 컨텐츠 되게 많잖아. 자 작년과 비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이제 한 B킬러 특강도 생겼고. 그렇죠? 친구들 많이들 도움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 B킬러 모의고사도 많이들 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지금 3.4.5.0 들어갈 때 이게 모의고사 형태가 아니라 책으로 만들었거든. 이 말은 약간은 이제 여름 파이널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한 번 단원적으로 개념을 한 번 정리해 주면서 풀어내야 돼요. 그런데 기출 문제 풀 의미는 없죠. 지금은 기출 풀 때가 아니잖아. 사실은. 그렇죠? 이미 다 풀어봤고. 그래서 이 3.4.5.0 책의 이 345문항에 기출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실전 문제냐 그건 아니고 이게 교재 보시면 실전 테마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있고 실전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단원별로. 그런데 당연히 실전 문제 쪽이 더 많은데 양으로는 많지. 그런데 실전 테마 이 3.4.5.0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어 선생님 여기도 너무 좋고 여기도 너무 좋아요. 이런 평을 많이 들었거든 내가. 여기서 실전 테마에서 얻고자 함이 뭐냐면 약간은 이제 우리가 킬러 문제 많이 하다 보면 기본 단어에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또는 수능 시험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가끔씩은 와 이런 걸 내놔? 야 이거 너무 지엽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다 교과서에 있으니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전 테마는 뭐냐면 우리가 2, 3단에서 좀 더 많이 필요한 거긴 한데 사실은 어떤 문항을 하나 풀었다고 그 파트를 내가 무조건 다 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거예요. 실전 테마는 어떤 자료가 있어. 자 그래프가 하나 있대. 우리가 시험 볼 때는 ㄱ, ㄴ, ㄷ 딱 세 개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서 다른 걸 물어봤으면 더 많이 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ㄱ, ㄴ, ㄷ이 내가 아는 거였기 때문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ㄱ, ㄴ, ㄷ으로 푸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지선다 용어로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건 다 꺼내고 최대한 꺼내고 가자는 거야. 어떤 건 5번까지 어떤 건 6번까지 심한 건 8번까지 그러니까 한 자료 자료 분석 능력이 중요하잖아 우리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분석할 때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걸 다 점검하면서 그다음 넘어갑시다. 그다음 또 한 선생님 수업하실 때 이런 것도 하거든. 야 이게 지금 그래프로 나왔는데 이거를 표로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결국 맥락은 같은 거야. 뭐 이런 얘기라도 해주거든. 그래서 실전 문제 풀기 전에 약간 이제 워밍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꽤나 많이들 틀리는 데가 있어요. 웬일하면 거의 맞추거든. 누가 오면 어? 이거 틀렸어요. 야 이거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지금쯤 되면 대충 책을 보잖아? 그러면 이런 거야. 너 개념은 있니? 개념 총만 해요. 이렇게 책 보면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 보면 가끔씩은 틀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미리 잡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자 다지선다형의 실전 테마를 가는 거고요. 실전 테마 끝나면 이제 말 그대로 실전 문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실전 문제는 그래도 난이도가 꽤 있어요. 아시겠죠? 네. 아무래도 개념에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문항이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냐면 교재 자체가 1, 2, 3, 4 단어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개념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실전에서는 2, 3, 1사가 좋아요. 왜냐하면 2, 3 단어 2단어과 3단어는 개념을 강조하고 암기를 강조하는 자료 분석이 중요한 거고 1단어과 4단어의 공통점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계산이 중심이야. 그렇죠? 그래서 2, 3 단어를 먼저 하게 될 건데 여기서 이제 2, 3, 1사 진행할 때 앞에 있는 게 테마예요. 실전 테마 문항수 이게 실전 문제 그래서 1단원이 80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단원 23 문제의 실전 테마 실전 문제가 44 그래서 이거는 67 문제가 들어있어요. 3단원이 아무래도 가장 쉬우니까. 하지만 화학원은 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죠? 1단원 그 다음 4단원 그치? 그래서 문항수는 1사가 좀 많아. 1단원은 실전 테마가 33 왜냐면 이건 단순 암기로 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작고요. 대신에 실전 문제가 좀 많죠. 이건 많이 풀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4단원도 마찬가지야. 실전 테마 34 그 다음에 실전 문항 63문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1단원과 4단원 문항수가 한 200개 되는 거고 이쪽에서 140개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한 야 이게 전범이기 때문에 야 이거 언제 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한번 강의 들어보시면 어 꽤나 내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그 다음 공부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뭐 시간이 많으면 선생님이 강의를 다 들어가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일단 실전 테마 문항풀이 강좌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풀고 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피드백으로 선생님 강의를 드려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3450을 하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느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데이터에 보면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면 여름에 성적이 급상승하게 될 거를 기대하면서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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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